조금만 더 앞으로 가시면 되요. 캡하고 너무 가까이 가고 또 트이니까 청소 치는 것도 한 절반 정도 거리 손톱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요. 조금만 더 뿌리시겠다. 이렇게 뿌리면 되요. 가끔 얘가 뿌리다가 막 침 튀기는 것 같으면 붓으로 캡 앞쪽을 좀 닦아주면 되요. 거기에 잔뜩 묻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뿌리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뿌리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뿌리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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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